종로구가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합니다. 이 제도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률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문 점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. 해당 업소는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, 중개 보수율표 게재 여부를 비롯한 18개 항목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종로구는 자율점검 미참여중개사무소와 민원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.